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오늘은 누수 현장 갈거에요 오랜만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집에 계량기 이전에 이제 밑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엊그저께 공사를 다 마무리 했죠 요거를 공사를 맡아서 하신 현장 반장님께서 연결해 주신대요 누수가 된다고 해서 상수사업소에 신고가 들어가서 갔더니 계량기 이후랍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저희집에 공사를 오셨을때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한다는걸 아시고 혹시 연결해 줘도 되냐 이렇게 묻더라구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 전화번호를 제걸 알려줬다고 해가지고 이제 고객님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변경되고 계량기 이후에 계량기가 많이 돌아간대요 그래서 가기로 한거죠 거의 목적지가 다가왔는데 어 제가 아무래도 아 저 예전에 보일러3를 갔던 집인것 같아요 안만 봐도 그 목소리가 전화 목소리가 낯이 익더라구 네 여기는 대청땡 맞아 맞아 맞는것 같아요 대청땡 가는길이구요 맞네 아휴 맞네 저 아저씨 어 아 아 빡시다 어디있죠? 여기 있는데 많이 돌아요? 네 많이 돌아요 그분들 이쪽은 안쪽은 안한다고 하죠? 네 이게 틀어놓으면 이게 돌아가요 이렇게 계속 돌아요 이렇게? 네 안에 아무것도 안쓰죠? 네 안써요 여기가 볼르실이죠? 네 알겠어요 잠깐만요 아니 열어놓으세요 온수 들어가는 거랑 온수...어봐 온수통 어딨지? 운수통 저쪽에 있어요 저 문 있는데... 네 맞아 온수 같은데? 온수... 이리와 온수가... 온수가 새는가 본데? 아...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뭐...뭐 틀이에요? 아니아니 제가 확인할게요 저기 개량이 열어놨죠? 예예 저...놈은...저...계속 돌... 아니 저거 돌놨는데... 아 잠깐만요 아니요 아 지금 계속 돌... 돌아요 그게 예 아 냉수가 많네 예 알겠어요 예 일단... 니가 주사해 일단... 지금 뭐라...어디 안쓰는거 맞죠? 네 저거 아예 안쓰고 있어요 가만히요 이게 이게 왜 바가 됐어? 이거 왜 안돌아? 이거 원래 안썼어요? 예? 이거 원래 안썼어요? 뒤에? 어디요? 요 요 요 요 요 요 그...어떤걸 안써요? 요 요 요 요 뒤에 그...그거 안썼죠? 뒤에 있는건 그래요? 이게 저기 잠겨있잖아요 아니 아니 지금... 잠깐만요 이거 잠겨있어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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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것보다... 어?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바가 됐네 아유 잠깐만... 제가 보니 여기 밑에서 되는거 같아 그사람들이 여기는 공사안한다고 하고 한거에요? 예 에... 바깥쪽은... 네 안쪽을 안해줘요 예 안해줘요 예 계량기가 돌면 안해줘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내 책임을 안해주고 내 책임을 안해주세요. 안쪽에서 세는거는 자기들에 한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럼 그까지 해줘야지. 안쪽은 잠깐만요. 가스가 올라오는 것 같아. 확인하고 100% 여기서 가스가 올라오는지를 보면 알아요. 이거는 이제 저거를 가스 올라오는 것만 확인해야 돼요. 100% 소리만이 아니라 왜냐면 지나간 소리도 있기 때문에 혹시 딴 데도 소리 들리나 보고 관이 이렇게 갔네? 여기로? 네. 거기에 공사, 화장실 파느냐 공사를 다 해봤는데 여기는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뒤로에서 갔나보네? 네. 뒤로 갔어요. 네. 네. 주용하네. 여기도 뭐가 있는데?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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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네. 일루? 여기가 좀 부엌쪽으로 빠졌죠 여기가... 아 거기는... 어 뭐야 이거? 이거 저기요 세탁기 저기 물 트는데 아 그래요? 네 잠깐만요 세탁기가 여기 있어가지고 지금 뭐 쓰고 있어요? 아니 안 쓰고 있는데 그게 다 안 잠겨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소리는 나는데... 어? 어쩐지 여기도 어쩐지 소리가 들리더라 잠깐만 잠깐 기다려보세요 아... 아 어쩐지 여기서 이상하게 소리가 나 그래서 뭐야... 이상하다 했어 뭐야... 어이씨... 잠깐만... 뭐 죽은데요 그럼? 아휴... 잠깐... 그게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거 뭐에 뭐에 썼던... 지금도 쓰는 거예요? 네 지금 써요 이게 안 잠긴다고? 네 지금... 아파 아니 문은 잠기는데 소리는 나요 문은 잠겨요? 네 잠근 상태에요? 아니요 조금... 지금... 아니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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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브... 이건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요 얘가 이리로 가는 건지 이리로 가는 건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하고 연결된거죠 네 연결돼가지고 쓰는거죠 저거 바깥쪽으로 가고 아니 저... 메인이 그럼 저거요? 저거고 이리로 와서 왔단 말이요? 보고서 이제 물로... 예 이리로 가... 일로 가고 그 다음에 부엌 쪽으로 빠지고 그러면 땅소로 지금 들어가는 게 지금 이게 옛날 수도 같은데 아 이거 저기 옛날에 저기에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 그게 어디에요? 어떤 거요? 산 안아야 돼